자, 이현이 찾아가세요. 자, 이현이 찾아가세요. 잠깐 옆에 주시죠, 잠깐. 네, 같이 주시면 됩니다. 같이 잘했을 때 하신 것처럼. 조지 씨, 김성선입니다. 네, 네, 조심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바로 이어서 우리 사장 역할의 김성선. 감사합니다. 자, 그런데 우리 감독님 배우분들 여러분들 흰반의 2부까지 다져가야 되는데 이 정도 함성과 반응이면 안 됩니다. 자, 여성만 가볼까요? 자, 안녕하세요. 저는 외계인의 김성민 트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외계인 많이 기다리셨죠? 네. 자, 여러분들의 기대와 응원을 빌어 2부 개봉을 확정했습니다. 자, 이제 2023년 1월 달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 거고요. 자, 여러분은 1부 보러 오신 거 아시죠? 네. 1부 혹시 안 보신 분? 아, 몇 분 계시네요. 아주 재미있고 황홀한 체험이 되실 겁니다. 자, 보신 분들 자, 똑같은 거 보여드리지 않습니다. 영화는 같은데요.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 영상을 주제에 붙였거든요.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영화 다 보신 다음에 엔딩 크레딧이 중간에 약간 끊길 거예요. 명사 사고 아니니까 놀아지 마시고 엔딩 크레딧을 중간에 끊고 특별 영상을 하나 바로 붙여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 시간 잠깐 기다리셨다가 끝까지 다 보시고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단순한 무대 인사가 아닙니다. 자, 외계인의 밤 1탄이에요. 자, 1탄이라고 하면 2탄과 3탄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. 자, 여러분들 2탄, 3탄에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특별 이벤트 또 하나 있거든요. 이따가 인사 듣고 진행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아직 준비 되셨죠? 네. 네. 시청자 선생님 인사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배우들을 1년 반 동안 저는 멋진 못하고 편집만 했었는데 다시 저도 이 배우들을 같이 무대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1년 반 만에 외계인으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 날을 정말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오래 기다려요 진짜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한 달 좀 넘게 후면은 저희 영화 결혼하거든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외랑이 여러분들 저희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결혼해 제 생각에 무언가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감독님이 이 영화에 드린 열정과 노력과 애정, 사랑 그게 저는 정말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도 알아서 이 자리에 와주신 거겠죠 네 1부 복습 재밌게 하시고 2부까지 우리 같이 힘내서 달려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이렇게 큰 과재들 평일 저녁에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외계인 1부를 재밌게 봐주신 분들이라 더 감사하고 또 가슴이 좀 찡해집니다 저희 영화와 함께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년 초에 외계인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정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 1부를 다 보신 분들이겠지만 오늘 1부 또 재밌게 보시고요 저희 2부는 아마 기대하시는 것만큼 재밌을 겁니다 내년 2024년을 시작하는 저희 외계인 2부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혼역할의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1부를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또 와주시고 1부로 연말에 마무리하고 2부로 연초를 다시 또 시작한다는 그런 뜻깊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네 같이 가르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세 번째 줄에 썬더가 왔어요 우리 잠깐 일어났죠 잠깐 일어내주세요 썬더 아 죄송합니다 네 잠깐 나와주세요 잠깐 아 원래 자 볼발 이 조명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 안보인다 안보인다 자 성공 자 성공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앉아계세요 괜찮습니다 자 대신 이분께는 자 여름들이 이따가 행운의 상품 멤버들이 3대 하나 아 꼭 99일 썬데로 2안을 찾아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거 쓰고 보시나요 네 하나 오늘 열심히 하는 이준씨가 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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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랑 찾아가세요 자 이랑 찾아 자 이랑 찾아가세요 잠깐 네 잠깐 잠깐 옆에 서세요 잠깐 네 같이 서시면 되는구나 같이 잘 서게 하신 것처럼 자 조유진씨 인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참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래서 우리 사장 역할의 김우성 선배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2부는 또 더 재미있습니다 여세를 놀아서 저희 2부의 홍보대사 다들 되주실거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하제일민함 진성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천하제일민함 진성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천하제일민함 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멋진 이 배우들과 함께 2부에 새로 등장하는 역할입니다 맹인광객 능파라는 역할인데 1부 재미있게 다시 또 한번 보시고 2부도 진짜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연말 잘 보내시고 2024년 새해에는 외계인 2부와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외계인의 방 1탄 즉석 이벤트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외계인 맨투맨 티셔츠거든요 여러분께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4부 자 4부 자 4부 혜문의 주인공은 진성규씨 1개 1개씩 뽑아야 돼 4 2개 또 하나 자 그래서 진성규씨 더 뽑은 혜문의 주인공은 혜문의 주인공은 어디갔지 시열 19 시열 19 아 나 시열 19만 했다 자 여기 김성규 씨 활문의 주인공은 엔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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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엔열 2번 자 나와주세요 자 호문의 주인공은 나아계세요 자 우리 주우진씨가 뽑은 호문의 주인공은 엔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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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엘엘 자 투표 보여주시죠 23번 23번 자 엔열 23번 자 우리 연말 선배님 자 여기까지는 맨투맨 티셔츠입니다 숫자 다 뽑으세요 엔엠에 자 숫자 엔열에 7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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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주우민씨부터는 저희 가족께서 진행하신 싸인 포스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뽑으세요 5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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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번 20번 아 이분 따로 드립니다 예 따로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따로 드려요 네 조작 할 수가 없어요 저번 거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2열 3열 K열 김대리씨는 K열 이거 안되나 2열 22열 K열 25번 마지막에 유준경씨 아 감독님 있구나 자 B열 26번 B열 26번 자 최종 감독님 10번입니다 10번 10번 과연 2열 10번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후반되신분들 나와주세요 2열 10번 자 유준경씨 B열 26번 자 김태리씨 K열 25번 김유빈씨 없어요 2열 10번 없어요 2열 10번 없어요 2열 10번 없어요 자 M7 L23 N2 N2 C19 나와주세요 해당되신분들 나와주세요 바로 2열 없어요 2열 없어요 2열 2열 없어요 네 보도만 다시 보도만 다시 보도만 다시 2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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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는거죠 2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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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18번 2열 아악 아악 자 P열 26번 나오세요 자 가세요 자 잊으신 분들 가세요 아 아 아 자 자 K25번 없어요 K25번 K25번 아 K25번 아 K25번 아 K25번 자 L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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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번 없어요 자 1번 보세요 L열 23번 없죠 L열 23 2번 L열 2번 L열 2번 L열 2번 나오세요 자 다 됐죠 이제 L열 2번 빨리 나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천천히 조심히 올라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 이한 찾아 떠나온 우리 아 이한 찾아 떠나온 썬더에게 우리 이한이 예 특별 롱 롱 롱 자 고맙습니다 아 이러면 행운의 진공이 안되고 스스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2탄 3탄 남았으니까 팁을 드리는 거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거 아니니까 가장 귀가가 늦더라도 기왕 이렇게 보이는 거 우리 다같이 단체 사진 하나 찍을까요 네 아 여러분들 돌아가서 관객들 등지고 함께 단체 사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썬더도 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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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앉아주세요 앉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좌석에 앉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아 이한이 왜 이렇게 귀해서 자 우리 테리씨 옆에 앞에 앉으면 돼 어 어떡해 나 너무 부러워 자 우리 자 둘이서 같이 찍으면 안 돼 같이 찍으면 자 지금 둘이서 찍을게 다같이 우리 이분 여러분도 믿고 다녀갈 거니까 자 이한이 사랑하시죠 자 각자의 하트 뭐 고양이 하트든 솔로트든 옆사람이 하트든 각자의 하트 테리하트 테리하트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테리하트 해야겠다 자 어디 메인 자 메인 메인 핸드폰 카메라로 여기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믿고 갑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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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웨기인 2부하면 화이팅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지금 스탭같아요 우리 스탭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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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는거 같아요 자 웨기인 2부 화이팅 화이팅 모세 작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웨기인 2부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너무 반갑습니다 테리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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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썬더가 정체를 돌아왔어요 테리한대 페리! 페리언니! 감사합니다. 페리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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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다같이 인사할게요. 모여가 되었습니다. 오늘 일본제계를 시원하게 만들고 나는 지금 페리언니! 페리언니! 감사합니다. 잘 쳐보시겠습니다. 페리언니 안 보여! 페리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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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지금 뚝딱이 피디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. 모해 지금 빨리 구독해